시장보다 시댁이 더 좋은 며느리 문정우 며느리 사랑하는 시어머니 김삼분입니다 우리는 꽁짝 거부 사랑해요 두 분이 오늘 함께 노래가 좋아를 찾아주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요즘에 거부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런 고민 없이 너무 행복하게 고부 사이를 지낼 수 있게끔 해주신 저희 시어머님을 자랑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돈으로 효도를 해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한순간 정말 추억으로 선물할 수 있는 추억을 이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 며느님 입장에서는 그러하시고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지금 다리도 불편하시는데 며느님 때문에 나오셨대요 어머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며느님이? 네 며느님이 노래를 잘하셔서? 네 어느 정도로 잘 맞기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TV에서 자랑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뭐 잘 맞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네, 먼저 네, 먼저 엄마랑 저랑 손이 엄청 커요 손이? 네, 손이 엄청 커서 음식을 하면 정말 앞집, 뒷집, 옆집 다 나눠주고 저희도 한동안 또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상을 차려서 이걸 혼자 다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하는 편이고 백사장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아이스크림들을 팔잖아요 아, 있죠,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더워서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살찐다고 먹지 말래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데 화장실에 가면서 저는 살짝 사먹었어요 그냥 혼자 사먹고 이제 딱 왔으니까 엄마가 이상해요 엄마가 이렇게 뭐 여기 좀 살짝 묻어있고 여기 뭐 이렇게 보니까 흘린 자국도 좀 있고 그래요 엄마, 뭐 왜 이래 묻었어? 뭐 아이스크림 드셨어? 그랬더니 너도 먹었구만 저도 아이스크림 먹다가 흘린 거예요 아까 이 정도면 꽁짜 부부 아닌가요? 맞아요 다 똑같으시구나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며느님도 잘 아시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인상도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먹고 싶은 게 진짜 어머님 그렇게 며느님한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딸처럼 잘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쭉 해보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탈모가 심하게 왔었어요 네 그 남자들 머리 이렇게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두피가 다 보일 정도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밖에도 못 나가고 암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사방팔방에 머리에 좋다는 뭐 이런 거 약재들 뭐 손수 막 이렇게 알아보시고 갖고 오셔서 직접 약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야, 저 딸을 위해서 너무 힘든데 그 모습에 힘이 벗어서 제가 머리도 다시 나고 네, 이런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기적이다 박수 한 번 드려야 돼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요 또 어머님께서 당신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며느님께서 느끼실 때는 나는 못된 며느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김장을 못 했어요 못 도와드렸어요 엄마 김장 언제 할 거예요? 어, 며칠나 한다 그러세요 그날 때 제가 전화를 해요 엄마, 오늘 몇 시까지 갈게? 그러면 다 했다 항상 이래요 예, 항상 이래서 주변 분들이 아니 왜 어머님은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김장 한 번은 안 돕냐 네 왜 김장 한 번 안 도와주느냐, 며느리도 있는데 그리고 남편도 하다 못해 한번 다툰 일이 있었는데 뭐, 김장 한 번 도와준 일 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그래서 졸지에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엄마 날짜 좀 맞춰서 좀 도와줄 수 있게 저도 김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머님 혹시 뭐 어머님만의 비법 양념 때문에 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우리 아니면 뭐 며느리님 솜씨를 못 믿으시나? 왜 안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왜 안 부르시는 거예요? 바빠고 애들하고 나편하고 있는데 뭐 김장은 또 내가 사랑 같이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부르죠 전에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 아까워서 일을 못 시키겠대요 어머나 너무 사랑하신다 무한 사랑, 무한 신뢰, 무한 사랑 한마디씩 해볼까 싶은데 어머님이 먼저 우리 며느리에게 진실된 얘기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착하고요 또 남편 내죠 잘하고 자식 자기 일고 살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하니까 그냥 자랑으로 나왔어요 아이고 행복하게 잘 살려면 되는 거죠 며느리 자랑으로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시고 노래를 도대체 어느 정도 하시길래 이렇게 어머님이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이 노래는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워낙 좋아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엄마도 너무 좋아하시는 곡이라 칠갑산을 준비했습니다 칠갑산 박수로 노래 청해 주시겠어요? 어우 한글자막